기상완투 될려나? 모르겠어. 렛츠고! OX 퀴즈 캐릭터들끼리 붙었네. 카즈야, 나 폴이나 뭐. 똑같구만 그냥. 응, 가보자고. 폴은 이거 분권이. 히트 상대일 때, 뭔가 이득 같아 보이는데? 봐봐? 아니,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게임 왜이래? 이거봐. 가드 빼기 보면은, 얘는 히트 때 분권을 많이 써야되네. 보니까, 히트 에너지 쓰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 이거네. 이거였네. 개꿀잼. 지금 깔끔하게 컴백. 갑자기 재미있어졌는데, 폴.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뚜어. 이렇게 뚜어를 많이 써주다가? 횡신 잡는 부분. 동량 부분. 이러다가 이제 하다를 쓰는 거지. 히트 스매셔. 이제야 좀 폴이 엠지스럽네. 아저씨가 아니야, 더 이상. 뚱. 병력자. 이거 분권. 이득. 분권. 이득까지는 아닌데 엄청 상황이 괜찮은 것 같다. 들쾌가 안되는 느낌. 그라에. 그렇지 달려요. 그냥 분권 상황 어떤지 봐야돼. 이거 봐. 그냥 분권 옛날이랑 똑같잖아. 다 됐을 때 상황이. 툭. 나락. 좋았어. 안 좋았어. 강력. 왼쪽. 가자. 품권. 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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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보 왔어요. 아프고. 아우 게임 터졌고. 뭐야. 너무 빨리 끝났는데. 이게 폴이지 폭풍 짱인데? 레츠고 드디어 잡혔어 이제 됐어 없어요 두어 그레츠 들어가 들어가 좀 화끈한데? 세븐 형 오케이 어쩌구 유니버스 시원하다 시원해 오 이타 상단 또 병력장 짱 풍권 풍 오 나이스 풍권 아주 좋아 시원해 시원하게 그냥 공격적으로 하이 언제까지 막을 수 있나 봐볼까? 땅 뚜씨 어 게임 귀 웃기네 뭐야 이거 폴얼 너무 빨리 끝나 깔끔하게 풀 올라 몇 판만 더 해봐야겠다 재밌는데 갑자기? 아까 문건의 재미를 알고 나서부터 확실히 더 재밌어 와 이거 옛날 콤보인데 그대로 된다 클라드 갑시다 갑시다 뚱 카운터 내고 병력장 붕캠 붕권 달려가서 하단 좋아요 이제 브로츠 원 투 스트리트 헤드바우스 붕권 붕권 까비 질르고 붕권 질르고 형님 2타 오케이 좋아 어그레시브하다 어그레시브해 안 돼 안 돼 어어 어어 풀드 어어 콤보 안 되죠 이거? 이제 허밍기 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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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놔 차 뭐라 놔 차 뭐라 놔 차 드로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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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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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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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켈 당할 수 밖에 없어 그러나 괜찮아 로프 잡기 이지 어어 안 돼 버티는 킹 온다 다 시발 족딱이네 진짜 저거 저게 진짜 개무섭다고 너도 좀 무서워볼래? 무서워질래? 그렇지, 서로 막장 게임 가는 거야. 이거지, 이거지. 이게 철권이지. 박을 수가 없어. 어, 쉿? 킹은 백대시가 구려요. 오케이, 가자. 안 돼! 그렇지. 버텨 뭐하러, 킹! 원투. 병력단. 아, 형님. 나이스 콤보. 아우, 아프다. 라이턴. 아! 어, 붕끈? 어, 붕끈? 어, 붕캠? 아, 죄송해요! 풀어. 띵! 짬벌. 하위 시작해버렸다. 띵! 짬벌. 헤헤헤. 그렇지. 나이스. 하단으로 파이 완료. 바로 파이하는 게 웃긴데. 뚝! 근본 등장 씬. 갑니다. 막장이지. 누워 있을 거예요? 누워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시원하다. 어? 이번에는 중단? 아이고, 아이고야. 띵! 들어갑니다. 어떻게 맞았어? 와! 소점 컸지, 이렇게. 좋았다.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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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풀고. 아! 이 새끼 뭐야! 왜 동전 줘! 잡아! 오! 풀었는데? 안 돼! 패턴 거나? 우와! 오지는데? 또! 또! 오지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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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체력 많이 달았잖아. 여기서 내가 북한 더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게임 금방, 금방이야. 아, 못 풀었어. 오예! 달려갔다가. 멈췄다가. 그렇지. 콤보됩니다. 체력이 없네요. 소식간에. 하하! 네 가지. 아, 기라메로? 알았어, 뭐. 재밌어지고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포라패선마. 포라패선마 안 되지 그냥. 너 붕껏 맛 좀 볼래? 붕껏 맛 좀 볼래? 안 보면 벽력장 맛 좀 볼래? 붕 맛 볼래? 벽 맛 볼래? 붕 벽의 EZG. 붕껏 맛. 이거 그냥 병력장. 붕껏 맛. 붕껏 맛leg. 음... 나이스 콤보. 오 섹시해. 이야~! 미쳤다 이야 죽여둔다. 하지만 효율로 따진다면 이게 최고야. 어 미친. 좋았다. 뭐야 이거 왜 콤보돼. 되는 줄도 몰랐네. 뚜어. 뚜어. 3뚜어. 강제 가드. 뚜어. 이제 앉을 수가 없는 거죠. 뚜어. 캔슬 콤보. 뚜어. 딸깍 딸깍 그냥 누르면 이기는 폴피니스. 최고야. 가자. 원 투. 뚜어. 아 상대가 가도 런이라거니 뭐 이런 조롱하듯이 채팅이 됐지만. 본인이 보면 기분 나쁜 거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런 건 자유야. 자 오늘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얘기해드릴게요. 뚜어. 뚜어. 그렇지. 뚜어. 그렇지. 붕 앰 벽 앰 벽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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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 콤보.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 붕 앰